상뱀투역에 왔습니다.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서 초...초겨울 날씨라고 볼까? 상뱀투역의 프로타일 역할은 아주 유명하죠? 전투하라는 그림은 진짜 대작이다. 한국은 20만의 도시라서 그런지 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네요. 포르투갈의 두 번째 도시인데 전투하러 왔습니다. 전투하러 왔습니다. 전투하러 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스크림 단복자 동영상 안 돼주세요 동영상 간단한 안녕하십니까 안녕! 크레리고스 타워 76m 나왔는데 어제 저녁에 갔던 동루이스 다리 그리고 소원 오늘 점심은 갓비나 삼시비 맛있어? 맛있어 와이트 샹그릴라 으아아아 이 점심은 제가 살게요 네 오랫몬이들 뭐야 오 좋아 좋아 크레마스가 제 생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지구본이 있고 그 옆에는 지구본이 있고 저는 오 월요일 오후시간인데 엄청많은 사람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금방 좋은 이곳에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여기를 즐기고 있네요. 아저씨에게 본 스톤의 모습을 들었네. 스톤의 모습을 보러 모노펜트에 올라갑니다. 이것만 해보려고 합니다. 모노공원에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스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스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스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